자 이제 2주 지나고 3주차에 들어오는데 책들은 좀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기억 안 나면 돼요. 근데 안 읽어보고 기억 안 나는 거하고 읽었는데 기억 안 나는 거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아무리 문화센터라 해도 문화센터라는 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도표를 보니까 약속한 진도로 가기에 여러분의 협조가 없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간론에서 개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 전체를 개론적으로 설명해드리기에는 사실은 청간론 자체만을 가지고도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해서 한 달도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끝내야 되니까 특히 지지는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청간지지만으로도 사실은 1년 정도 공부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혹 진도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어차피 시간적으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 우리가 다 마스터하기는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아시고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데 일주일 동안 이 수업이 그리워지든가 보고 싶든가 이래야지 아우, 어쩌면 그거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 봐. 고기를 드세요. 고기. 얼굴 한번 보입시다. 다들 내가 이렇게 상을 좀 봐야 됩니다. 건강하신가 우리 학생분들이 원숭이가, 그 엉덩이가 빨간 이유를 아십니까? 사과를 많이 먹었어요. 아, 사과를 많이 먹었어요. 빨간 사과밖에 없나? 원숭이가, 일대 원숭이가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동물나라에, 동물나라에, 사자가 왕이잖아요. 황갑 잔치가 돼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강양각색의 선물을 들고 사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토끼, 노루, 닭, 말 이런 종류의 동물들은 그래도 눈치, 정보가 좀 빨라가지고 사자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사가갔어요. 근데 이 원숭이는 지조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참의 세 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 사자가 볼 때는 거 괘씸을 거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 말해봐봐. 너 지금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이 갖고 온 건 안 믿나? 이러면서 밉어가지고 사자가 밉다고 원숭이 똥구멍에다 참의를 한 개 쑤시였어. 여러분, 원숭이 똥구멍에 참의를 한 개 쑤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뒤이 아파가 죽겠는데 딱 언덕을 보더만 씩 웃어. 사자가 기분 좋겠나, 나쁘겠나? 이 새끼가 죽으라고 똥구멍에다가 참의를 쑤시였는데 아파가 죽어가면서도 막 웃는 거야. 언덕을 쳐다보더니 그래, 밉다고, 일로 와봐봐요. 한 개 더였어. 얼마나 아플겠노. 여러분, 똥구에 참의 두 개 들어갔다 생각해봐라. 그런데 여기 곧 죽어가면서 반성을 해야 될 놈이 또 언덕을 딱 쳐다보더만 킬내내받고 웃는 거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완전히 가야 되겠다. 참의 세 개가 다 숱이 없었어. 그치. 원숭이가 거의, 거의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언덕을 딱 보던 헤헤헤 웃다고 박주었어. 그래서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데 왜 언덕을 보고 웃었을까요? 왜 언덕을 보고 웃었을까요? 이런 똥구에 참의 세 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세 개째 쑤시는데 언덕을 보더만 더 웃고 죽었어요. 왜 그럴까? 누가 그랬을까?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웃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참의하면 세 개가 웃고실랍니까? 저 언덕에서 고릴라가 내려오는데 호박 세 개를 들고 내려오는 기라. 지 똥구에 참에 들어가는 것보다 고릴라 똥구멍에 호박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웃읍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곧 죽으면서도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이더라. 내 똥구멍에 참의 세 개가 돌아가 곧 죽으면서도 노무 똥구멍에 호박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난단 말이야. 이게 참 우스갯 소리지만 인간이 가진 행 불행의 관계는 대부분이 절대적인 관점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에 있어요. 내보다 똥구멍 더 째질 고릴라를 생각하면서도 생각하면서 죽으면서 웃을 수 있는 원숭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권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원숭이 궁디 참에 세 개가 죽는 것하고 고릴라가 호박 들고 오는 것하고 저번 시간에 비운 상생상극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이해가 되면 공부가 끝나십니다. 가방을 싸서 집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 아차산의 전설 아십니까? 서울에 가면 아차산 있죠? 워크힐 뒤쪽으로 있는 산이 아차산인데 아차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지금부터 알아야지.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 있는데 조선 명종 때 홍계관이라는 홍계관이라는 점사를 아주 잘 날리는 분이 계셨어. 얼마나 유명했냐면 궁중에 있는 일반인들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궁중에 있는 나인들도 몰래 야물튼 타서 홍계관이를 만나가지고 미래를 묻고 어떤 현실이 어려운 점을 점사를 부탁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임금기에까지 들어왔어. 홍계관이가 그렇게 대단히 인간의 어떤 미래와 현재 과거를 알아맞춘다는데 나인들까지 밤 몰래 나가서 궁을 나가서 보고 올 정도로 하니 임금의 입장에서는 혹세 무민하는 혹세 무민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홍계관이를 궁으로 잡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들이는데 뭘 죽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치? 다 아까 고기 사왔는데 참외를 사왔다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박스에다가 지르러 놓고 묻습니다. 니가 그렇게 점사를 잘 날린다는데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노? 홍계관이 탁구가 찌가 들었습니다. 찌라 해야 되나? 쥐라 해야 되나? 쥐. 우리가 가능한 표준말을 써야지. 찌세기가 들었는데 그런데 임금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게 또 찍소리를 내서 찐가는 알겠지 싶어서 몇 마리 들었나 물어봅니다. 홍계관이는 열두 마리가 들었습니다. 임금이 볼 때는 암흑수 한 장려 놨는데 열두 마리를 하니 니가 얄빡한 기술로 기술로 이 국민들로 혹세무민하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목을 쳐라. 그래서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면 지금 이제 목표회로 호텔 쪽으로 가면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요즘 말로 하면 체험장이었겠지. 체험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망나니가 칼을 쭉 이래가지고 와아 이러면서 산칼을 정리를 하는데 뭐 그게 능치처참할 그런 죄는 아니니까 당칼에 목을 베어주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사형집행을 언도하고 홍계관이가 떠나고 나서 신하가 갑작스럽게 보고를 하러 돌아옵니다. 임금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찌버릴려고 이래서 보니까 새끼를 나 새끼를 열 마리 났습니다. 그럼 총호탈 몇 마리입니까? 열두 마리. 임금님이 아차 하고 가서 사형집행을 정지하라 이러라 밑에 조림한 말타고 막 달려갔겠지. 근데 이 망나니도 사람을 치는 그렇게 쉽습니까? 아까 뿌렸는데 또 침함 더 바르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뒤에서 말타고 오는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이야기하니까 멈춰라 이러면서 직위는 뭐라고 들리는요? 빨리 쳐라 이 새끼야 만화 이러더니 가차없이 무얼칩니다. 그래서 그게 아차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니가 있었나? 근데 보지는 안했어. 전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실질은 모르는데 하여튼 명종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과연 홍계관 이는 그렇게 점사를 날리면서 자신의 미래는 보지 못했을까 후문에 의하면 그것도 몰라 내가 전화를 안해봤어 통화가 안 돼 시찰을 본인은 알았답니다. 집을 나가면서 오늘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거기에 또 이야기들이 많아. 돌아오지 못한다 의 점사를 날리는 과정이 그거 이야기하고 하루종일 걸려.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 댓글에 우리 선생 숲은 안하고 야불이 만 까더라. 일이 되니까 숲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꼭 안 빠져들어가야 될 길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영특하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적인 환경을 조금만 돌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대 2학년 정도로 보면 왜냐 똑같습니다. 의사나 여러분이나 의사가 처음 되려고 꿈을 꾸고 앉아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살릴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겠죠? 감정 감정이입이 잘 안되십니까? 어디에 갔다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의사가 되고자 길을 걷고 거기 공부를 하면서는 내가 이 기술을 비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설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 하고 죽는 사람들은 죽을 때는 또 판사로서의 임무를 다 끝내고 마지막 옷을 벗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 보다는 혹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시면서 누군가를 잘 맞추고 어떤 일을 일을 예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부나 기술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대부분 병원에 가서 나서면 나올 때는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와서는 어떻게 생각해? 내 팔자가 좋았어.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시키는 놈이 아니야. 남들은 암 6개월 만에 간다 했지만 나는 살잖아. 여기에서는 의술이라든지 주위에서 도암 준 것보다는 본인의 운명이 더 자부돼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된 마음으로 본다면 판사로서의 마음으로 본다면 잘된 판결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이 공부 하는 거야. 기본이라고.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판단 또는 잘못된 공부 또는 잘못된 표현으로 누군가한테 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얘에 대한 마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절대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선생님 내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한테 기회를 안 줄 자신감이 얼굴이 완전 넘쳐. 걱정 안 해야 될 걸 내가 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을 했는데 제가 오면서도 차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들어갈 게 천간의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어려운데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가 공감갑 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인드에서 마음에서 이해가 되셔야 되셔야 지금 천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여러분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다 뭐다 그거는 처음 남들 들으라고 하는 멘트고 실제 우리는 뭐 공부를 해요 사주 사주 팔자 사주 팔자 사주 하고 팔자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그렇습니다 같아요 일이 훌륭해야 돼 왜 아침 드라마 작가가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가서 내가 사주를 봤는데 뭘 보러 갔는데 사주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팔자가 나쁘다더라 그 일이 있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우리 공부하는 거는 자연 공부는 많은데 그 자연을 어떤 규칙 안에 가다 넣어서 가둬 넣어서 관찰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장구한 많은 이야기들은 이 틀에 들어가는 글자 여덟 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해하는가로 이해하는가로 기결됩니다 결국은 물론 이 공부도 언젠가는 버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모르는데 어쩌버리겠노 이 공부가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뭔가를 아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 판 안에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글은 몇자다? 말씀하신 분 26자? 내가 모르고 물은 거야 맞습니까 26자? 몰라서 묻는다니까 다른 말로 알파벳은? 좌우지간 한글이든 알파벳이든 스물 몇자를 넘죠? 그죠? 근데 그 이 대단한 대단한 우주의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 22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5000년 3000년의 역사 인간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온 유구한 역사 속에 이 22개의 글자의 비밀을 못 풀어서 우리가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만 그랬지 여러분은 가능하다 그죠? 왜? 여러분은 일찍이 한글을 떼고 학교를 가셨고 알파벳도 지금 다 아시고 그죠? 다 아시잖아 그리고 22자를 못 끝내겠나 3개월 만에 100일 완성이다 여러분 완전히 그죠? 된다고 봐 여러분 돼 안되나 모장이 없어 끝에 어떤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일 동안 우리가 배우는 게 22자다 그때 잘 배우면 끝인데 그걸 못 배우면 10년 뒤에도 이 틀을 가지고 고민이야